힘든가 봐 혹시 성함이 박 박 네? 박 박 박 왕 아뇨 저 이름 아닌데 아 배고파나 알프씨 예? 나가서 삼겹살 어떻습니꺼? 누가 아주 야몰 닦이지 그럼 나가서 삼겹살 먹도록 하입시데이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방 하자고? 태훈이는 야방하기 시저시저 가꼬야? 개새끼야? 헤헤헤 어?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랄프 인사하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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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하하 고기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해도 되죠? 네 조용히 방송하세요 아니 네가 옆에 앉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응 어 삼겹살 네 그 5인분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음 응 예 서 또 이렇게 꼭 해변 잘 이것들은 사과 쌀쌀쌀쌀 여기 밥 좀 주세요 네 이렇게 자르는 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야 들어서 자르던가 해야지 뭐해 어 궁금한데 뭔 일이 있었나봐 여기저기 사건 사고 터지고 그랬나봐 근데 나는 조용히 혼자서 그냥 평화롭게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게 웃긴가봐 애들이 그래서 방송국에다 막 그런 거 올렸더라고 나도 좀 터지려고 나는 터질 게 뭐가 있을까 나는 내가 목표를 때리면 터지겠지 그거 말고는 뭐 딱히 그럴 게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뭐 방송 끝나고 삼겹살 처먹는 게 나의 낙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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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저 이름 아닌데 이거 장난전 할까 장난전 할까 장난전 할까 네 여기 상업이 형도 얘기 안 했는데 누가 전화해서 저기 장난전화했나보네 저제해라 누군진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아휴 안 지러 이래 하.. 헬벌러 하.. 헬벌러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기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! 이래요 셀카봉 모드 다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미친 집같아 집에 가자 진짜 안 되겠어 집에 가자 그냥 많이 힘들어 들어갈게요 여러분 저녁에 봅시다 아니다 이로고 그냥 가자 집 소개 해줄게요 아 힘들어 발표방 방 이게 뭔 얘길 얘기해 새끼야 에이 너 왔어 아하하하